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주효선님께서 댓글로 신청해 주셨죠? 1973년 문학과 지성에 발표된 유능길 작가의 중편소설 장마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섬진강과 건지선 주변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요. 어린 소년이었던 나가 6.25 전쟁으로 상처를 받았던 자신의 가족들을 기억하며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나이로 나오는 걸로 보아서 9살이나 10살쯤 되는 소년이고요. 나의 집에는 지금 친가와 외가가 함께 모여 사는데요. 원래 외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외할머니가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헤어졌다가 전쟁이 나고 나서 봇짐 하나 쥐고 피난을 온 상황이에요. 당연히 할머니는 기꺼이 외할머니와 이모 외삼촌을 반겼어요. 할머니에게는 두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요. 나의 아버지인 김순고와 그리고 동생인 고모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이자 나에게는 삼촌이었던 김순철이 있습니다. 삼촌은 사실 좀 건달 같은 면이 있었어요.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자신과 결혼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자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강제로 결혼식을 장난으로 울리기도 하고요. 그 여자를 보겠다고 담을 넘기도 하고요. 밀주단속원을 폭력으로 굴복시키지를 않나 좀 골칫덩어리였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민군이 들어오고 나서는 붉은 완장을 차고 나름 사람들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쪽 사람인 거죠. 사람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서 덕분에 인민군 치하에서도 외삼촌이 한 달 정도 숨어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외삼촌인 권길주는 외할머니의 아들인데요. 어머니와 이모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할머니에게는 자랑스럽고 또 대단한 아들이에요. 엄청 잘생긴다 가요. 운동은 또 얼마나 잘하던지 축구선주였어요. 그래서 여학생 무리가 쫓아다니는 여학생 무리가 외할머니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해줄 정도였어요. 대단하죠. 요즘에 아이돌과 같은 인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아들이 대학을 가더니 우익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익활동을 했던 인물이라고 하면 인민군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일 테니 만약 삼촌이 아니었다면 외삼촌은 벌써 끌려가서 고문에다가 가거나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삼촌은 겉으로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인 외삼촌을 존중하며 깍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외삼촌은 그 호의를 호의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자신을 밀고할 거란 생각을 했는지 외삼촌은 어느 날 호련히 자취를 감춥니다. 삼촌 또한 그때를 놓칠세라 그들이 숨어있을 만한 동굴을 습격했고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인민군이 마을에서 철수를 하고 경찰들과 국군은 그동안 인민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조사하고 또 인민군에 가담했다 자수했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집의 아들인 김순철도 이제 거꾸로 예외가 아니게 된 거죠. 외삼촌은 외삼촌이 아니죠. 삼촌은 당장 건지산으로 도망쳐서 숨어버리고요. 그래서 인민군과 함께 일했던 전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와서 집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면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사이가 좀 나빠질 만한데도 두 분은 의외로 잘 지내세요. 아무래도 외할머니야 아무리 사돈이라고 해도 남의 집 사랑채에 얹혀 사는 처지이니까 그러겠지만 이 친할머니도 별로 가타붙다 이런저런 말씀을 안 하세요. 하지만 두 분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곧 틀어지게 됩니다. 외할머니의 금쪽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던 권길준이 국군 소위로 입대를 했다가 전장에서 전사를 했다라는 전사통지서를 받게 된 거예요. 사방통지서라고 하죠. 그래서 외할머니는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유 내사 뭐 암시랑토 안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렇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할머니는 꿈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자부심이 있으시거든요. 엄지손가락이 빠져나가는 꿈을 꾼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잃으셨는데 이번에는 얼마 전에 당신의 꿈에 집게가 입 안으로 갑자기 들어오더니 튼실한 이를 빼가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뭐냐. 외삼촌인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인 당신의 아들인 길준이가 죽었을 것을 이미 예상을 스스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을 잃었는데 아니죠. 멍하니 완두콩 껍질을 까시면서 나사암시랑토 안타 나사암시랑토 안타 하고 이 말을 계속 하시는데 멀쩡한 콩은 버리고 손도 덜덜 떠십니다. 이건 방어기제죠.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날 외할머니가 건지산에 벼락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걸 보시고는 산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빨치산이죠. 인민군을 향해 막 저주를 퍼부어요. 다 죽어라 하고요. 그런데 친할머니의 아들이 지금 산에서 살고 있잖아요. 숨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얼마나 화가 나세요. 그래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시고 맙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건 부모죄야 라면서요.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부어내다가 결국 이 집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 있죠. 빨갱이 자식 하고 삼촌의 욕을 하고 맙니다. 이 순간 정적이 있는데요. 그 말 하나로 싸움이 끝나요. 왜냐하면 외할머니는 자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입에 담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고요. 친할머니는 그걸 듣자마자 화가 나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뭐 진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싸움이 일단락되죠. 두 번째로는요. 사이가 틀어진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삼촌을 보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버렸거든요. 삼촌을 그럼 언제 봤냐.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대판 싸우고 나서 고모가 은밀하게 집으로 와요. 그러더니 방문을 꼭꼭 잠그고 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고모 이렇게 셋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산에 숨어있던 삼촌이 내려왔던 거예요. 나는 그 방에서 자는 척을 하면서 삼촌과 가족들의 말을 모두 엿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삼촌 그리고 삼촌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여기저기 거처로 옮겨가면서 산에서 숨어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빠는 동생이니까 제발 자수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너무 얼굴이 안 돼 보이니까요. 얼굴에 수염도 덥수록 하고요. 막 삐짝 말라가지고요. 그런데 삼촌은 우기다가 결국에는 긴 설득 끝에 그러하겠다고, 자수를 하겠다고 일단은 집에 숨어 있기로 해요. 그런데 사람이 쫓기는 처지이다 보니까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쳐 놀라잖아요. 작은 부스럭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자마자 총알처럼 밭 너머로 도망을 가는데 말릴 도리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메꼬모자를 쓴 사람 하나가 와서 초콜릿으로 나를 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삼촌 친구인데 꼭 전할 말이 있으니까 언제 왔었는지 얘기해달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 아이가 말을 안 하니까 초콜릿을 하나씩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면서 구둣발로 짓뭉개버려요. 그거에 겁을 먹은 나는 결국 이 사람이 삼촌 친구일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해버리고 삼촌을 보았던 이야기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 일어났던 모든 일을 싹 말해버립니다. 그 일로 이 아버지는 꼬박 일주일을 잡혀가야 했고요. 나는 일단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나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요. 사람 백정이라고. 과자 하나에 피 붙인 삼촌을 팔아먹었다고 나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내 편을 들어줬거든요. 어린애가 뭘 하겠냐고. 그러니까 두 분의 사이가 더 틀어지게 된 거예요. 오매불방 삼촌을 기다리던 할머니는 고모의 말을 듣고 점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소경 점쟁이를 만나는데요.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날 아무시에 삼촌이 올 거다라면서 그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면서요. 소경이 말한 그날이 다가오고 그날이 되었는데도 날씨만 좋지 않고 삼촌은 올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할머니는 애써 아예 그저 오늘 안에만 오면 된다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함성소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던 이 집의 개 워리라는 개가 있거든요. 워리도 막 컹컹하고 짖기 시작하고요. 나도 애잖아요. 궁금하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와 하고 아이들이 이 집으로 우르르 하고 몰려오더라고요. 궁금해서 밥을 먹다 말고 뛰쳐나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 사람 키보다도 훨씬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이 집으로 들어와서는 감나무 가지에 몸을 친친 갖고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친할머니 이거 보자마자 쓰러지십니다. 왜 이렇게 충격을 받으시냐면요. 옛말에 사람이 원하는 힘에 처 죽으면 구렁이로 변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친할머니에게 이 구렁이는 삼촌이 죽었다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계속 돌팔매질을 하면서 구렁이를 괴롭히는데요. 이걸 끝내는 게 바로 우리의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는 대뜸 빽 하고 소리를 치시면서 아이들을 내쫓으시더니 나에게 가서 들어가서 쓰러지신 할머니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십니다. 구경꾼 중에 누가 구렁이는 사람 머리칼 타는 냄새를 맡으면 쫓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내가 할머니 머리카락을 가져오는 사이에 외할머니는 언제 그렇게 빨리 차리셨는지 할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맛있는 음식 몇 가지를 작은 상 위에 놓고는 감나무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구렁이에게 사람한테 말하듯 그러니까 삼촌한테 말하듯 하면서 우리들 잘 있으니 염려 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승까지 갈 길이 멀지 않나 이러지 말고 한스러워하지 말고 편안히 가라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자 구렁이가 스르륵 하고 몸을 풀어서 밭 너머로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을 고모로부터 들은 친할머니는 아파서 누워 있으시면서도 외할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화해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지리한 장마도 끝이 납니다. 이 소설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전쟁은 언제나 누군가의 승리로 끝이 나요. 하지만 이긴 쪽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나의 이웃에게는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거예요. 이 소설 중간에도 이런 대목이 있어요. 중간에 경찰서를 빨치산에 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이 다 끝나고 와서요. 경찰서 사람들은 적게 죽고 빨치산들은 대부분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떠벌려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어서 그 상황이 되면 저도 어떤 사람이 될지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나쁘달지 좋달지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물건이라면 적게 잃어버린 것이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죽음에는 크기가 없어요. 죽음은 그냥 죽음이고 비극이죠. 국군과 인민군을 피부치로 둔 가족들의 마음은 결국 같았어요. 그저 살아만 와다오. 살아있기만 해라.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죠. 결국 두 아들 모두 이데올로기 희생자였고 전쟁이 아사간 아까운 생명이었던 거죠. 유능길의 장마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